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합격의 기쁨을 함께하겠습니다. 수능특강 오리엔테이션 강좌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우리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수능특강의 첫 장을 넘기려고 합니다. 사실 모든 일의 시장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존재하죠. 제가 저의 수험생활을 한번 돌아봤더니 저는 그랬더라고요. 내가 진짜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 거는 그거는 참을 수 있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그 두려움 그 마음 때문에 한 번도 최선을 다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정말 멋진 배가 한 척 있었는데 바다에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셈이더라고요. 사실 문이 얼마나 좁은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내가 내 운명의 선장이 되어서 이 거친 바다에 한번 나가보는 것, 빛나는 청춘이라고 하는 바다에 때로는 거센 물살도 만나겠지만 우리 철저하게 준비해서 언젠가는 그 멋진 풍경을 보는 것 이게 수험생활의 진짜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시간들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런저런 걱정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특히 수능이 바뀐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수능 특강 꼭 공부해야 됩니까? 책 사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도 참 많이 하고요. 아니면 공부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도 많이 합니다. 맞아요. 영어도 좀 시험의 경향이 달라집니다. 70%에서 50%로 연계 비율도 달라지고요. 직접 연계에서 간접 연계로 연계 방식도 달라집니다. 사실 그 간접 연계라고 하는 거는 내가 처음 보는 글인데도 읽어봤던 것 같아. 이렇게 주제까지 아주 유사하게 간접 연계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그냥 소재 정도만 비슷하게 출제되는 간접 연계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직접 연계할 때와는 공부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것도 맞아요. 예전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내가 딱 첫 줄만 읽고 그다음에 공부한 내용을 기억해내서 삼초 컷 하겠다. 이제 이런 마음가짐으로 지문에 접근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볼까요? 시중에 어떤 문제집이 하나 있고요. 우리 수능 특강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어요. 지문의 질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 수능 특강이라고 하는 교재에서는 뭐 소재나 주제가 절반 정도는 비슷하게 출제가 된답니다. 그러면 뭐 굳이 이 다른 문제집을 먼저 볼 것 없이 이 문제집으로 먼저 공부하는 거 그거 괜찮은 선택인 거 맞잖아요. 근데 다만 이거를 앤 회독해서 달달달달달 외워서 첫 줄만 보고 답을 찾겠다가 아니라 나 어차피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문제집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내가 이 책으로 제대로 한 번 공부해보겠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달리하시는 것은 확실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맞아요. 예전보다 문장을 읽어내는 기본적인 힘이 중요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이렇게 마련을 해봤어요. 우리 1등급까지 가는 풀커리. 일단 기초 단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수능 특강 시작하는 시기 조금 늦어져도 괜찮습니다. 특히 중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수능 특강 시작해도 아직 흡수율이 높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어요. 제가 아직 구구단을 다 못 외웠는데 미적분 문제집을 풀어야 된대요. 그래서 나 그러면 미적분 공부하면서 그때그때 나오는 구구단도 외워야지 불가능하진 않겠죠. 하지만 구구단 외우기에도 매우 부적합한 방법이고 미적분 공부하기에도 매우 부적합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사실은 끝내고 오셔야 돼요. 아무리 급하다고 야구에서 1루 거르고 3루로 갈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석공식 베이직부터 특히 5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베이직부터 시작하시고요. 기출구문까지 공부하신 다음에 수능 특강에 오신다면 엔진 업그레이드된 상태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진도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수능 특강도 사실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어라고 하는 교재랑 영어 독해 연습이라고 하는 교재. 네 영어 독해 연습이 지문의 난이도도 훨씬 더 높고요. 그리고 좀 여러분이 어려워할 만한 유형의 문제들만 갖추고 있어요. 따라서 중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능 특강 영어를 먼저 보고 영어 독해 연습을 공부하기를 권하고요. 아 나 그래도 영어 독해 연습 먼저 하고 싶어요 라든지 아니면 학교 내신 때문에 저는 두 권에 어차피 병행해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영어 독해 연습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한 강 풀로 나가는 걸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하루에 한 지문 혹은 두 지문씩 충분히 생각하시고 충분히 예습하시고 그다음에 수업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건대 이상적인 스케줄은 수능 완성을 여름방학 시점으로 다 끝내는 거 여름방학 이전에 끝낼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건 너무 욕심인가 좋아요 여름방학 때까지 수능 완성을 다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구월 이후에 쭉 남은 기간에는 이제 기출 문제도 풀고 실전 연습도 하는 거예요. 저랑 충분히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이때쯤 되면 여러분이 기출 문제를 보더라도 아 이 문제가 뭘 묻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가끔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 있으세요? 기출 공부는 도대체 뭘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서요. 저는 이 해설지를 펴놓고 제가 한 해석이랑 기출 문제 해설지에 나와 있는 해석이랑 한 줄 한 줄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적분 책 갖고 지금 구구단 공부하고 있는 셈입니다. 기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문장 공부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 출제 메커니즘을 보기 위한 거거든요. 기출도 애네독할 필요 없어요. 한 번만 제대로 보시면 되는 거니까 기출 공부를 너무 빨리 공부해야 되겠어라고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준비가 딱 됐을 때 시작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좀 할게요. 일단 수능 특강 영어는 유형에 대한 소개. 그래서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거기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기출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 따라서 이 전략이 이 기출 문제가 이렇게 구성이 된 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문 분석으로 들어와서는 전 지문 해석 다 해드릴 거고 읽은 내용을 한눈 리뷰로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릴 거고 그리고 또 내신 시험이나 수능에서 바뀌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적중 예감이라는 문제로 바꿔서 다시 한 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강의 속에서 세 번 정도는 여러분이 다시 보는 효과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의어는 숙제 형태로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영어 독해 연습 같은 경우에는요. 이 유형에 대한 소개나 기출 문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이 지문 분석부터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단은 전 지문 해석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만의 한눈 리뷰를 작성해 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두 단어도 좋아요. 제가 제가 정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깔끔하게 정리해 와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생각을 정리해 보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짜 공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정리해 온 내용이랑 제가 정리해 온 내용이랑 맞춰 보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이 예습하는 단계에선 나름 최선이었잖아요. 근데 수업을 다 듣고 나서 나의 한눈 리뷰를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아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만큼 성장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눈 리뷰 나만의 정리는 아주 짤막하게라도 꼭 해 오기. 자 이제 우리 주주클럽 회원들 주주클럽이 뭐냐고요. 우리 이 강의에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을 주주클럽 회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완강했을 경우에 제공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 보이는 이 만점 노트. 그 다음에 한눈 리뷰 별점 모음집 같은 여러 가지 추가 자료들이 또 제공되고 있으니까 뭐 자료라는 짐 밑에서 여러분이 부담 갖고 허덕이기를 원치는 않으나 여러분이 원할 때 정말 남부럽지 않은 자료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큰 혜택인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완강까지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빛나는 청춘의 항해에 제가 함께 탑승할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너무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잡은 이 손 놓지 말고 합격까지 꼭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멋진 풍경을 함께 꼭 추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강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